이번에 이제 김장 담그고 남은 이 배추들은 봄에 이제 다시 김장을 할 거에요 이것들은 전부 문을 이고 있지만 3월에 또 다시 한번 2월 말이나 3월에 또 할 거고 여기 무는 다 뽑아서 저장했고 여기 브로컬이에요 브로컬이고 여기는 양배추 양배추가 잘 자라고 있죠? 양배추 여기 다 브로컬리들이 자라고 있어요 브로컬리 브로컬리가 자라고 여기는 이제 당근 당근이 당근이 이렇게 눈 속에서 당근이 자라고 있네 당근 마취 다 브로컬 따다가 샐러드에 넣어야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장 드네요 드네요 드네요